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로 시간 전망 검사 중 코틀의 원형 검사에서 시간 전망 계획의 세 가지 차원을 쓰고 각각에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차원 우리 1차 하실 때 많이 외웠죠 방변통이죠 자 뭐냐 설명해줘야 되니까 보시겠습니다 방향성 미래의 지향성을 증진시키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구성하는 거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자 요 두 가지 써주셔야겠고요 변별성 미래를 현실처럼 느끼게 하고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시켜서 목표 설정을 신속히 하는 것이다 자 요거는 나눠보면은 지금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통합성 볼게요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고 계획한 기법을 실습하여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자 요거 나눠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한 기법 실습 미래에 대한 인식 증진 그리고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왜 나눴냐 자 우리 또 보시면은요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용도 다섯 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뭐 쓰냐 방변통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껏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다섯 가지 쓰는데 방향성의 미래 지향성 증진 미래에 대한 낙관적 입장 구성 그리고 세 번째 미래의 현실처럼 느끼게 하기 미래 계획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시키기 목표 설정 신속히 하기 통합성에서 현재 행동과 미래의 결과 연결시키기 계획한 기법 실습하기 그리고 여덟 번째 미래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 즉 이 여덟 가지를 외워두시면요 두 가지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코틀 문제 하나 풀 수 있고 그리고 진로 시간 전망 검사지 사용용도 다섯 가지 쓰는 것도 이 여덟 가지 기억나는 거 써주시면은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요하겠죠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저도 시험 봤을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내담자의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네요 혹은 개인의 관심이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것을 흥미라고 한다 내담자가 흥미를 사정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정 기법 세 가지만 쓰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지만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우리 작직흥이라고 외웠습니다 작직흥 자 우리 뭐 다른 교재들 보면은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쓰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외웠었고요 자 뭐냐 작은 뭐냐 작업 경험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 단답형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외우기가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담자가 경험했던 일 작업이죠 경험했던 일과 관련된 작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작업 분석 경험했던 일 여기 내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부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작업 분석에 흥미를 찾아내는 것이 작업 경험 분석이고요 즉 직업 카드 분류법입니다 자 우리가 홀랜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동기와 가치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업 카드를 선호군, 혐오군, 미결정, 중성군으로 분류하여 흥미를 사정한다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흥미 평가 기법입니다 흥미를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담자에게 알파벳을 주는 거예요 A, B, C, D, E, F, G 이렇게 주고 이제 종이에다가 자 이 알파벳에 맞춰서 흥미거리를 한번 써보실래요? 라고 하는 기법이 바로 흥미 평가 기법이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흥미 사정 기법 세 가지 쓰고 설명하라 그러면은 바로 작직흥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 문제에 대한 대표적 분류법 중 윌리엄스 나왔네요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네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혹은 윌리엄스는 직업 상담 문제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윌리엄스는 변별 진단 1차 때 많이 외웠죠 네 가지 뭐죠? 무불 흥현이죠 자 무불 흥현이라고 외우신 분들도 있고 뭐 다르게 외우신 분들도 있겠죠 편의신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직업 무선택입니다 직업을 선택해본 적이 없거나 선호하는 직업 중 선택을 못한 경우에요 자 여기서 내가 근데 내용을 좀 추가로 쓰고 싶다 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불구하고 직업 선택을 해본 적이 없거나 선택을 못한 경우는 직업 무선택이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 수가 있고요 자 불확실한 직업 선택이죠 자 요거 우리 보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확신의 결협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긴 했는데 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없는 상태에요 흥미와 적성 불일치입니다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안 맞거나 적성은 일치하는 흥미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낮은 직종, 낮은 능력을 요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흥미나 적성을 선택하는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다 즉 자신의 능력보다 낮은 직업이나 흥미나 적성과 관계없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윌리암슨 나홉이죠 윌리암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검사의 해석 단계에 이용되는 상단기법 세 가지 자 요거는 어떻게 외우냐 문제도 우리 같이 외워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윌리암슨 해석 단계 세 가지 요렇게 키워드 뽑아서 문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뭐냐 직설명이에요 직설명 딱 느낌 뭐죠 직접 충고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충고 어떻게 하냐 그냥 충고하면 안 되죠 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가 느끼는 솔직한 견해를 전달을 해서 이제 상담하는 거고요 설득은 이제 설득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내담자에게 논리적인 방법으로 검사 자료와 수집한 정보를 제공해서 설득을 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자 설명은 뭐냐 자 이제 검사 자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비검사 자료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담자에겐 자 이제 진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검사 자료는 이렇고요 비검사 자료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요런 내용으로 나왔네요 자 요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로 선택을 위해서 검사 자료 및 비검사 자료의 정보를 설명해준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긴즈버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긴즈버그에 따르면 직업 선택은 환상기 잠정기 및 현실기 우리 환잠현 외웠었죠 자 환잠현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현실기에 세 가지 하위 단계를 쓰고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환잠현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죠 자 그럼 현실기 세 가지 하위 단계 기억나시나요? 자 탐구특이라고 외우겠습니다 탐구특이죠 자 먼저 탐색 단계에요 탐색을 해야겠죠 자 그럼 탐색을 하려면 어떻게 탐색을 하냐 직업 탐색과 직업 선택에 필요한 교육이나 경험을 하면서 이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교육과 경험으로 쌓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고요 자 구체화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직업 목표를 정했어요 이제 이 직업 목표를 구체화시키고 자 뭘 구체화한다? 직업 목표를 구체화한다 직업 목표가 구체화되고 자신의 직업 결정에 내적 외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내적은 뭘까요? 적성이나 흥미되겠죠? 자 외적은 뭐 자격증이나 필요한 기타 능력들 요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구체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화가 끝나고 이제 특수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내가 그러면은 A라는 직업을 정했어요 그러면은 자신의 진로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고도화, 세분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단계로 마무리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긴즈버그의 환점, 현중, 현실기 세 가지 하위 단계는 탐구 특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더라 라고 써주시면은 아주 퍼펙트 하겠죠 자 그럼 이제 교류 분석 상담 TA죠 보겠습니다 자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우리 기본적으로 TA는 상대방과 내가 있습니다 나가 있죠 혹은 또 상대방과 상대방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는 대화, 의사소통을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대방과 내가 있다라는 거에서 이 교류 분석 상담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자 나 괜찮고 너도 괜찮아 그러면은 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타인에 대해서 생산적인 인간관제를 가진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자기 긍정 타인 부정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괜찮아 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럼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지배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가 다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 부정 타인 긍정입니다 아 나는 안 괜찮지만 넌 괜찮아 요런 건 뭐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과 교류를 함에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며 타인과 비교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자기 부정 타인 부정입니다 나도 안 괜찮고 너도 안 괜찮아 이 세상은 다 그래 그래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한 무기력함과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태도를 가진다 파괴적인 태도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교류분석 상담 얘기를 나올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라는 거에서 시작한다라는 거 기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볼게요 자 교류분석 상담이 일어나서 상담자가 이제 내담자를 조력하려고 해요 자 조력하기 위해서 생활을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구교계 저는 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아요 자 먼저 구조분석은 뭐냐 자 내담자의 성적을 구성하는 내담자의 구조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담자의 자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거죠 자 왜 우리 교류분석 상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어른자 자 그리고 부모님자 자 그리고 어린이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조분석에서는 이 내담자의 자아가 이 세 중에 어떤 자아로 이루어져 있는지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구조를 파악하겠다 그래서 내담자의 성격을 구성하는 것으로 자아의 내용이나 기능을 분석하는 것 내담자는 부모자 성인자 어린이자로 구분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류분석은 이제 내담자 우리 아까 교류분석은 나와 상대방이 있다라고 했죠 교류를 하려면은 최소 두 명 이상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를 보고 타인과 어떤 자아로 교류하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얘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나 오늘 밥 먹고 싶어 했는데 친구가 야 너는 맨날 밥만 먹냐? 밥 생각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밥 먹고 싶다고 하는 친구가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그쵸? 자 내가 근데 밥 먹고 싶다고 했어요 아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참 고마운 친구인 거고요 자 내가 밥 먹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또 친구가 뭐 다른 얘기를 해 어 너 그래 밥 먹고 싶구나 어 그래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휴 이 돼지 같은 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혹은 내담자가 어떤 자아로 타인과 교류를 하는지 보는 단계가 교류분석이다 그래서 우리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만교류가 여기 교류분석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게임 분석은 뭐냐 내담자의 암시적이고 저의적인 교류를 정형화하여 분석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게 이면교류죠 자 우리 교재에서 1차에서 공부할 때 이면교류는 예시가 이런 거 나왔어요 엄마 저 도서관 가서 일하고 아 일하는 게 아니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올게요 그래 알겠어 공부 재밌게 하고 와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보니까 여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대화인데 엄마 마음속에는 도서관 가서 잠이나 자겠지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런 지금 이면교류에 있는 것들을 정형화해서 분석하겠다는 것을 바로 게임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분석상담이론 내용 잘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고요 자 요거 외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TA상담기법 주장하는 역동적 자아상태 3가지 쓰시오 부모자, 어른자, 페어런츠, 어덜트, 어린이자 PAC, PAC 자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뭐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생애 진로사정 구조 문제 두 가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직업상담의 구조화된 면담법으로 생애 진로사정의 구조 네 가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생애 진로사정 구조 우리 이것도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자 진전강요 해서 단답형 외웠었고요 자 단답형 외우고 설명 외워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진로사정은 뭐냐 내담자의 직업경험, 교육, 훈련과정, 여가활동에 대해서 사정하는 것이다 자 라고 했는데 자 우리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진로사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단독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생애 진로사정 구조 중에 진로사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요것만 써주시면 안 돼요 자 내담자의 직업경험, 교육, 훈련과정 요거를 나눠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담자의 좋았던 경험 좋았던 직업경험이나 싫었던 직업경험을 사정시킨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좋았던 교육, 싫었던 교육 사정시킨다 훈련과정, 여가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좋았던 훈련이나 싫었던 훈련과정을 사정시킨다 라는게 진로사정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생애 진로사정 구조 4가지에서 설명하시오 하면 진로사정 설명은 요정도만 써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진로사정에 대해서만 써줘야 된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직업경험이나 교육, 훈련과정, 여가활동이라고 단답형을 쓰시고 1, 2, 3 해서 이렇게 써주시고 좋았던, 싫었던 직업경험 좋았던, 싫었던 교육, 좋았던, 싫었던 훈련과정, 여가활동에 대해서 사정한다 라는 것으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전형적인 하루죠 자, 내담자가 의존적, 독립적인지, 자발적, 진취적인지 파악하도록 돕는다 자, 핵심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강점과 장애 내담자의 강점이나 직면적인 문제, 장애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이나 잠재력을 탐구하는게 이제 강점과 장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약은 이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1, 2, 3번을 요약하는 겁니다 내담자 스스로, 요게 중요해요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해보면서 자기 인식을 증시한다 라는게 바로 요약의 핵심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애 진로평가 문제 또 어떻게 나오냐 자, 생애 진로평가 무엇인지 의미를 쓰고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혹은 생애 진로사정 구조 4가지와 생애 진로사정에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생애 진로평가라는 것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처음 만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 해볼 수 있는 구조화된 면접 기법으로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에는 질적평가 절차다 자, 요 내용 고대로 써주시는 연습을 해주셔야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만에 하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색깔로 제가 표시해둔 이 내용만큼은 정말 꼭 들어가야지 부분 점수라도 받는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애 진로평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 스스로의 가치와 자기 인식 정도 내담자가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내담자의 교육 수준과 직업 경험에 대한 객관적 정보 그리고 세 번째, 내담자 자신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가 들어간다 라고 해서 생애 진로평가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구나 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생애 진로평가 같은 경우에서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얘는 꼭 외워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90문제 앞으로도 말씀드릴 내용들 다 정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든 단답형 먼저 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외우는 서술 대비를 하는 방향으로 항상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